검은색 문양이 강렬한 분청사기 철화 어문병입니다. 표면 전체에 귀알로 백토를 바르고 어깨부터 아래쪽까지 철화로 대담하게 시문했습니다. 연판문을 상하로 둘러서 병 중앙에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고 활달하고 생동감 넘치는 물고기와 세로로 쭉 뻗은 풀포기를 큼직하게 그렸습니다. 두 마리의 물고기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재미있습니다. 철화분청사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문양 철화분청사기는 충남 공주 계룡산 가마에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. 철화분청사기